예 2014년 6월 11일 방탄의 로그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얼마 있으면 일주일인데 내일이죠? 그렇지 내일이지 아니지 이틀 뒤지 이틀 뒤지구나 13일이 우리 일주일인데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어떻게 지우고 있는지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방탄 로그에서 금 3일간 숙식을 하고 있는데 의식주 해결 중? 응 여기서 잠자고 먹고 씻는 거 가서 가서 먹고 그렇게 계속 작업만 하고 있는데 금방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기대된다 그리고 누가? 어... 나는 약간 어...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쉬울 수 있어서 좋고 약간의 여가가 생겨서 좋고 나도 쉬는 게 좋아 약간 뭔가 기분도 날 할 수 있고 약간 할 수 있는 게 생겨서 좋지만 뭔가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돼도 약간 팬에 대한 생각을 하고 무대를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우리 고 가수인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아 뭐 빨리 뭐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고 약간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음 나는 어... 이런 기간 중에 뭐 활동하고 막 곡 작업하고 고픈 친구들과 같이 놀이공원에도 가고 싶고 바다도 가고 싶고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근데 뭐 한강도 갔다 왔고 영화도 봤고 뭐 나는 나름 더 같이 여가 생활을 보내서 나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습도 굉장히 뭐 최근에 많이 하고 연습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도 역시 사람이니까 역시 여가 생활을 같이 즐기면 더 좋지 않니까 날 수 왔다 레저 나는 쉴 때 쉬고 할 때 하면 좋겠는데 약간 그게 애매해서 그게 좀 싫다 그래서 뭔가 쉴 때는 정말 딱 이 날은 쉬는 날이다 그래서 정말 그 날은 그냥 뭐 되게 우리가 생산 생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되게 강박받님을 같이 살잖아 옛날에 오늘은 뭔가를 해야 돼 오늘 오늘은 난 너무 놀았어 오늘은 너무 생각 없이 보내야 돼 보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딱 쉬는 날이면 그냥 생각 없이 쉬고 오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음악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고 좀 뭔가 어떻게 해야 더 정말 이 다음 앨범이 이제 진짜 뭔가 더 이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할 수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한들한테 좀 약간 이제 데뷔를 또 다시 하고 데뷔 데뷔 말고 데뷔 다시 하고 있는 것 같고 음악을 많이 할 수 있고 뭔가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뭐 뭐 뭐 일단 조금 여가 시간이 좀 생겨서 일단 최근에도 한강에도 갔다 지금도 정말 다 같이 한강에 갔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이렇게 다 같이 한강에 가는게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여가 시간인데 조금 이렇게 많이 쉬는게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뭐 다 같이 나랑 지민이랑 정국이랑 뭐 가끔씩 호비형도 이렇게 해서 요즘 춤을 한개 따고 있는데 아 두개 따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 세명 춤 라인들에게 따라가려면 지금 물었던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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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는 정말 그렇게 많이 쉬지는 않고 이렇게 조금씩 실력을 좀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다. 그래, 축하한다. 축하한다. 그렇다니. 나는 이제 1년이 다가오니까 뭔가 1년에 대해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한 것 같다, 질문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1년 전에는 뭘 하고 있었지? 1년 전에는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뭔가 참여를 하고 연습을 하고 했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최근에 더 작업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뭔가 안무적으로도 뭔가 영상 같은 거 많이 찾아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보내고 있다. 이 시간들이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시간은 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제 1년이니까 뭔가 한층 뭔가 성장된 그런 느낌으로 뭔가 더 앞으로의 그런 생활을 뭔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요즘은. 그렇다니. 축하한다. 그렇다. 나는 저는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 하고 싶은 거 많은데요.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뭐요? 그러니까 딱히 하나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도를, 그러니까 가다를 잘 정해서 못 한다고? 시도도 하는데, 뭔가 그것을 이제 여러 개, 여러 개 하니까 되게 집중이 안 돼서. 그래, 한 분만 파. 되게 뭐든 다 어중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좀 힘들다. 그래서 좀 제대로 이제 해야 하는 건 좀 제대로 하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축하해. 그래, 우리의,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다, 우리는. 일축연이 돼서 참 예전 이것도 많이 생각이 나고, 이제 한 해 동안 어떻게 했는지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공백기가 생겨서 각자 이제 발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연습과 발전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상응에서 똑같다, 1년 전에도. 똑같이 랩하고 또 춤추고 있었어. 이런 고민하면서. 또 내년에도 또. 또 이제 2년, 이제 2년, 이제 3년 차인데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모습을 그러고 있겠지. 우리 잘 할 수 있어. 1년이니까. 1년이야, 벌써. 이제 시작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참 좋은데, 공백기가 참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빨리 가고, 운동하고 싶고. 다음 앨범을 그 공백기 때문에 쉬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정말. 쉬었어? 좀 쉬었다, 많이 쉬었나 보라. 나 열심히 했잖아. 2014년에 언제까지 예고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생색적을 내려고, 좀 열심히 한다고. 티가 잘 안 나가지고, 사실 나같은 무능한 이 몸에게 정말 그 안무를 소원한다는 건 정말 대단하네. 오케이?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색, 생색증도 열었고, 생색증도. 열심히 하고 있다가. 2014년 6월 11일, 1주년 기념, 노무. 끝! 벌써 1년!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버튼이 뭐야? 그래서 Your Crocs, quer Orlando.